아니, 얘가 지금 뭘 달라는 거냐? 엄마, 아버지, 적금 든 거랑 친문서, 이 집에 있는 재산 싹 다 내나 봐요. 싹 다.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이게 벌써부터... 진짜 어린 놈의 자식 아니라니까. 그 돈을 내가 뻥튀기해서 엄마, 아빠 떵떵거리며 살게 해 준다. 내가 효도 한번 지대로 한다. 그 돈을 지금 광교나 판교에다 투자를 하면 평생을 먹고 살아요, 평생을.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아, 진짜 몇 번을 얘기해. 나 미래에서 왔다니까. 아, 나 담아온다, 담아. 아이고, 여보. 너 최발도 진짜? 아, 괜찮아? 아버지, 지금 뒷목 잡을 일이 아니에요. 앞으로 목에 힘 빡 주고 살 날만 남았다니까. 아버지 월급으로는 쳐다도 못 보는 액수, 내가 만들어 줄게. 빨리 갖고 와요. 아이고, 이리 울아질 놈이고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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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? 어휴. 안 봐겠구나? 아빠, 싹 다 갖고 와요, 싹 다. 엄마, 우리 대출도 좀 받을까? 미쳤나, 이게. 야, 너 무슨 전문 사기꾼한테 뭐 교육이라도 받았냐? 기다려 보기나 하셔. 내가 어떤 판을 벌리나. 개판. 개판 나겠네. 개 자식아! 어? 네 주문을 보러, 니들 밥을 굶겠냐? 학교 공부를 할 시간이야! 아! 아, 여보.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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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잠깐만. 개 자식아, 거 일로 와봐. 박철환, 이 뭐. 자산을 말해라. 네가 오늘 후회자식과 비라고. 아, 나를 좀 믿어보라니까. 너가 죽는 눈 아픈 내가. 네가 막 미역 걸 끌에 먹였어 내가. 나는 또 그걸 다 쳐먹었네. 출생을 비하지 말고 나 이거 믿어보라니까. 진짜. 뭘 믿어, 새끼야. 어? 뭘 믿어, 이리 와. 뭘, 뭘 믿어. 뭘 믿어. 나는 뭘 믿어. 이야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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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새끼 마냥 끼고 돌던 걸 다 판 거야? 이 자식 사오가 한 번 치겠는데? 에이, 아따. 이미 친 거 같은데? 을 눕을 느끼고 중공 Quincy하 Look. 너는 읽어보니까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